2020년 5월 11일 월요일 딱 시작하기 좋은 노래였습니다. 영화 인터넷에서 All About That Best 김민규씨가 버터베이스 노래 좋아요라고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할아버지 인턴 벤이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비서가 얘기하죠. 꾸물거리지 말고 말 빨리 하고 눈을 깜빡거리라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사장님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거울을 보면서 눈 깜빡거리는 연습까지 하는데요. 굿모닝 하면서 눈을 깜빡깜빡 월요일 아침에는 좀 나도 모르게 멍때리기 쉽잖아요. 사실 저도 아침에 웬만해서는 빈속에 커피를 안 마시는데 오늘은 카페라떼를 챙겨온 거 보면은 월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눈에 좀 힘주고 깜빡깜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지선 씨도 엄청 공감한다고 꽃길로 안내하는 시내타운 압뇨 따라가고 말고요. 5694님 예디 내일이면 시내타운 마트신지 딱 100일 되는 날입니다. 전혀 몰랐어요. 진짜요? 100일인가요? 문자 참여는 자주 못하지만 매일 챙겨들으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. 밝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해요. 저보다 시내타운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시내타운 가족들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있네요. 100일이라고요? 한 2, 3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100일 좋네요.